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세석입니다. 제주갑 제주얼 서귀포실 제주갑 제주얼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서귀포실은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발표는 3대0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다 그렇게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대1인 겁니다. 한석을 차지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시게 되면 제주갑에 문 대림과 고광철이 붙었는데 이긴 겁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지역이죠. 21,000 19표 차이로 격차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전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역대 선거를 모두 보게 되면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대구 광역시에도 조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 나오면 세금에 다 돈을 되돌받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또 버는 데는 취재들인 겁니다. 돈을 세금이 공돈이니까 세금으로 빼먹기 위해서 전국을 다 골고루 조작을 하는 겁니다. 21,000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32,000표 차이로 더 크게 이기도록 만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11,254표를 제주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더해줬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제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이겼습니다. 2만 8,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표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11,295표에 위조투표를 더해줘서 39,826표 차이로 격차를 벌려놓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이런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왜 조작을 다 골고루 하느냐. 선거 보전 비용을 아마 봤는데 득표율이 무슨 15%인가 17%인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또 빠사기들입니다. 전국에서 다 세금 빼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한국 국민들이 침묵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체제하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북조선처럼 그냥 선관위가 그냥 해가지고 발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거가 바뀐 지역이 여기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국민의힘의 고기철 후보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1968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9958표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제공해가지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990표로 승리하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불과역적 자료입니다. 발표가 되고 나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한국은 비교적 통계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선거가 마치고 나면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푸른색 건 것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제외국민투표 국회 부재자 투표 각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만큼의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고 여러분들 다 끝나고 여러분들 다 일본 말로 시마이라고 합니까 다 끝냈는데 그 증거물이 뭐죠 이 선거 데이터가 남아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이름들 뭡니까 공병원을 비롯한 제외화 전문가나 일당들이 뭐죠 뭘 찾아 냅니까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을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를 전체 다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못 보게끔. 지금 여러분 선관이 가시게 되면 엊그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통계를 전부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아우성입니다. 공박사 여러분들 강의 듣고 가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더만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몇 분이 그 통계 오그노 대표를 방문해 보시면 아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드라이브에 올려놨을 겁니다. 미디어에 오그노 대표와 함께 가셔가지고 후원도 좀 하시고 그 좀 다운로드 좀 홈피에 다 내렸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겁이 겁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그냥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 범죄가 이렇게 뭐죠 이게 그냥 드러난 거 아닙니까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다 알 수 있게끔 y 골 a 플러스 x로 a를 x는 국민들이 던진 거고 a를 뭐죠 선관위가 더해 준 게 다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랬으면 제가 어제도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제야 전문가나 제 방송을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당 지역구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조작감만큼만 선거인수에 곱하시면 그냥 조작을 몇 표했는지 여러분들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근호 대표가 어디 드라이브 올려놨으면 누가 드라이브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지른 놈들이나 이거를 그냥 뭉개는 놈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에 다 죄받을 겁니다. 이 벌 받을 겁니다. 이거를 노란색에 있는 선거인수 가지고 다 이름들 제조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더해가지고 본인들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게 주면 여러분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깜짝같이 여러분들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를 집어넣게 되면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투표 차익값 그래프가 좌우가 열병식으로 한 것 같으면 딱 좌우대칭에 크기가 플러스 10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큰 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 뭐죠? 더블이든 민주당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이건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일단 포렌식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반나절만에 다 찾아낼 수 있는 작업들을 윤 대통령이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정업, 남원업, 성산업, 안덕면, 효선면, 대정업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남원업 플러스 13, 마이너스 12, 성산업 플러스 12, 마이너스 9 이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미친 수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집단 대정업의 투표자로부터 4박 5일 사이에 샘플인 사전투표자 그룹을 추출하고 4박 5일 후에 당일투표자 그룹을 추출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오차범위 0에 3에 3%포인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1%, 12%라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누가 더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이름 근본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가장 대들부와 같은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들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하다. 선거는 특별한 통계입니다. 표본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11%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무식한 인간들인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모가지가 날라가는지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투표소별로 다 합니다. 전산을 그렇게 수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서귀포시의 대정읍에는 12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율이 58% 더블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플러스 41%입니다. 이게 투표소마다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45, 41, 50, 48, 48 당일투표 전체를 다 평균값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48%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12개의 투표소에 평균값 48%포인트하고 사전투표 득표율 58%포인트하고 10%가 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도 59%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표본수가 만 개나 되거든요. 이게 이런 정상적인 투표가 되려면 사전도 48% 비슷해야 되고 제외국민투표도 48% 비슷해야 되고 관외의 사전투표도 48%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전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겸 시시고 이 서귀포 씨의 더불어민주당의 위승곤 후보의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수 5916표가 이게 여러분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부풀린 겁니다. 진짜는 3905표밖에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위승곤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2011표를 대해준 겁니다. 2011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란색 칠한 관외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 만 153표에다가 5분의 1 내장당 한 장이니까 그걸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범죄를 10년 넘게 해온 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들 3천 명에 1년에 9천억 예산을 쓰는 조직이 10년 이상 이런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깔아뭉겨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산 쳐다보는 겁니다. 본인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관찰을 못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거에 관한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동갑내기로서 정말 개탄하는 겁니다. 당신은 개나 키우면 되지만 우리는 새끼가 있고 손자 손자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당신이 사람이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이야기죠. 백성들이 죽는 일이고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뭡니까 살아갈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은 개나 키우면 되지만 우리는 새끼가 있다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어떻게 이거를 뭡니까 대통령이라 해서 이걸 덮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생각해봐라.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덮고 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어떻게 당신들이 덮어냈는데 동별로 어떻게 표를 위조투표를 몇 표를 투입했니까 전부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995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로 투입했고 이걸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 이름 들어올 때마다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한 표씩 이름 더해준 방법을 사용했고 이 서귀포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오신 분은 39832명밖에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9832명을 사전투표자수로 개수해야 되는데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39832표인데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범티게 한 거죠. 그래서 4월 5일과 6일 날 사전투표가 진행될 때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방지된 뭐가 답지했습니까. 저희들이 참관인들이 새는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르는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다른 거죠. 상관이 메인서버 포렌식하고 단말기 포렌식하게 되면 로그인 기록이 착하게 말해줄 겁니다. 여기는 4명이었는데 메인서버는 7명이 기록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고 재검표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짜 투표 리즘이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지금 선관위의 5월 9일 날 삭제될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1968표로 고기철 국민의힘 부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작해가 7,990표로 패배한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25.72%가 오셨는데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를 32.11%로 6.39%만큼 뻥튀기한 다음에 표를 9천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위성곤 더블당 후보 한 개 더해준 겁니다. 위성곤 더블당 후보는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이 49%포인트였는데 59%포인트로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한 것하고 수정한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여러분들 그런 통계학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다. 왼쪽은 기계적인 아름다운 인공미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리정돈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서귀포시에서 잘 싸웠습니다. 51대 48로 이긴 겁니다. 3% 앞섰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9958표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인 위성곤 후보에게 더해주면서 사전투표율을 59%대 49%포인트로 여러분들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5.72%인데 이걸 여러분들 뻥튀기 해가지고 32.11%로 여러분들 끌어올린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이 사전 당일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0.81이라는 것이 이게 조작되기 이전입니다. 위성곤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81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가 9958표로 투입되면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아니라 사전 당일 투표지 100장당 위성곤 후보가 122장의 사전투표를 받았다. 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런 조작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비중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이렇게 해온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